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걸 나의 작은 치어로는 나의 작은 치어로는 이쪽에 하우고 오른쪽 하우고 열두번째 갈비뼈 같이 가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고관절 장골 가서 랜딩 하셨어요 이쪽 팔 펴시면서 그대로 오른쪽 놓고 왼쪽까지 가는게 파이브에요 이 상태 그대로 파이브 앤부터 밀고 앞으로 나가서 씩 앤 하고 랜딩 하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왼쪽으로 무게 주시면 갈거에요 그러면 이쪽 부분을 종아리에서부터 둔 부분을 뒤로 밀고 내전근을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바닥 누르면서 왼손이 가서 랜딩 했어요 오른손 크게 올 동안 왼손은 내 골반 옆쪽에다가 좀 멀리 놓으셔야지 내가 이 다리를 들고 싶어요 무릎이나 발부터 올라가면 라인이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전거 다 열어주시구요 횡경만 폐쇄공 다 열어주셔서 정강에까지 끄집어내셔서 원 만드셔서 투 앤까지 가세요 자 쓰리 앤은 뒤로 오시고 자 뒤에서 하옥으로 골반 모으시지만 내전근 열어서 가셔서 엉덩이 들고 투 앤까지 오른발 뒤로 빼서 포 앤까지 오셨어요 자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펴셔서 파이브 접으세요 식스 자 오른손 놓고 왼손 들어서 세 앤 분 팔꿈치 놓으셨어요 요거 놓으시면서 그대로 쭉 펴세요 에잇 자 앞에 오른쪽 왼쪽에 내전근을 끄집어내요 왼쪽 내전근부터 열어서 원 투 가셨어요 그대로 올라와서 자 앞에 내전근부터 쭉 올라가서 트리 포 까지 가서 저 멀리 바라보세요 자 파이브 앤은 왼쪽 엉덩이 쪽에 앉을 건데 자 종아리에서부터 골반 부분까지 뒤로 밀어서 파이브 앞에 는 오른발을 구부리시고 자 척추 중심으로 하우고 골반 다 모아서 도실 거에요 자 앞에 보셔서 자 요렇게 돌아서 내려오시는 게 식스 앤 이에요 자 그럼 시선을 저쪽으로 갈게요 세븐 에잇 자 거울 보시면서 앤 오케이